네, 저는 MC로서 시즌2가 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가장 간절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, 부장님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니 참 좋습니다, 끄덕거리는 모습이 일단 어떤 출연자분들의 얘기를 들음에 있어서 팀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로서의 그 얘기를 듣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제작진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즌2가 진행이 되려면 어찌됐든 스코어 성적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오늘 8시 55분에 좀 많이들 봐주시면 시즌2가 제작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즌2가 제작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HOT 멤버들도 다 같이 모시고 싶지만 더불어서 저희 또 이수만 모시고 싶은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